며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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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пМ씨 염소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업로드 안 해서 그렇지 사이사이에 많이 찍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바쁘고 영상을 못 올리고 있냐면 지금 제가 축사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축사도 짓고 다른 것도 하고 애기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덥기도 덥고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못 찍겠어요 너무 덥고 새벽에 일을 하고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뭐 할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불가피하게도 영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저 마음속에서 계속 올려야지 올려야지 하면서 의무감이 드는데 의무감이 들면 또 안 되잖아요 재미로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감정이 또 들면 또 찍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날 때 그냥 찍고 싶을 때 찍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 요즘에 잘 크고 있어요 잘 죽지도 않고 폐사도 졌고 오히려 더울 때 그렇게 잘 안 죽는 것 같아요 염소들이 추위에 강하다 이러는데 추위에 강한 거는 진짜 야생에서 길들여진 염소만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가두리로 키우는 애들은 저희가 해보니까 추울 때 많이 죽더라고요 추울 때 많이 죽고 오히려 여름때는 더워도 버텨요 얘네들이 땀샘이 없어갖고 입으로만 숨으시는데 핵핵되면서 어떻게 더위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